베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크립은 띄우고 뭐 이제 리프레즈 역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네쉐르도 좀 먹었고 몇몇개 지작템들도 좀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듀얼버크하면 제일 메인이 되는 템은 백만분의 몇자리템들보단 일비를 보통 노리고 파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비도 한통 좀 캐서 제가 지금 한자리가 비는데 이 자리에 넣을 일비를 좀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백제템은 캐면 좋겠죠 특히나 피나카는 지금 정옵션이 5억 매소? 한번 봐볼까요? 지금 며칠 리프레가 열린지 며칠 지난 시점인데 메렌지지에 피나카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한번 봐볼게요 피나카 가격이 정옵션이 5억짜리가 다 팔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네요 두개 팔렸고 제 생각엔 싸게 팔아도 4억대에는 바로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3억 4억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일단은 파밍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별로고요 눈 아프다는 얘기도 많고 한두시간 하는게 아니라 몇백시간 해야 되니까 어 이거 뭐야 야 방금 피완 아냐? 어? 야 잠깐만 피완은 안 팔리나? 아 확률이 좋긴 하네 피완 한 일비로 나오지 아 마력 93? 4상 아냐? 97 어? 1상이다 잠깐 피완 1상 얼마야? 어? 어? 이거밖에 안 해? 어? 200 하아 200 하아 200 하다보니깐 어 잠깐만 레벅 레벅 빅전이네 나? 어? 아무 생각없이 잡다보니깐 레벅이네? 어? 나 언제 레벅함? 100포에서 몇마리 잡았는데 레벅이 안되는데? 어? 어? 아직도 레벅이 안되는데? 어? 됐다 하하하 진짜 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이게 레벅이 되네 100포에서 존나 잡았는데 안 돼 레벅이 어 3187 경험치 요구량 봐주면 안되냐고요? 1억 8200만 하하하 이것도 혼자 파밍하면서 찍을라니깐 개고역이네 하하하 채팅창에 뭐라고 하고 갔어? 나 왜 채팅창을 못보고 있었지? 하하하 어 뭐야 나 피완 나온거 아니야 방금? 하하하 피완 하하하 하하 이거 1상 아까 먹었었는데 포션값 밖에 안나오던데 혹시 97막 이런거 아니야? 슛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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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얼마일려나 2하급 어 여기있네요 45만메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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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의도하고 만든거 같지않냐 확실함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촌장 타타모한테 제가 지금 현재 24시간 5분째 사냥을 잡았는데요 음 레쉐를 하나 먹고 특별한 템은 못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거 뭐 피닉스완드나 배틀로드 요즘에 비싸진 않은 것들만 먹었거든요 어쩌다보니 템창에 듀얼 버크의 작은 꼬리 어 네 이게 좀 나와가지고 타타모한테 말을 좀 걸어서 기부를 좀 해볼게요 지금 씨앗을 구매하기를 하면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군요 예전에는 당신에게 꿍꿍이가 있다는걸 의심했지만 당신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꽤 오랜시간 알고 지냈으니까 깎아준다고 지금 20% 할인 행사 중이거든요 이거를 기부를 엄청 많이 하면 엄청 많이 깎아준다고 해서 열심히 좀 깎아보겠습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한 행동 듀얼 버크의 작은 꼬리 이거 약간 그 앤 앤 앤 앤 살짝 그 비즈가 1000개씩 기부 한번 해볼게요 일십 백 천 음 1000개 기증하시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꿍꿍이가 있다는 사실 뭐야 안 깎아 하나도 안 깎아주는데요? 엄청 많이 기부해야되나? 1000개 더 오늘따라 버크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리는군 버크의 울음소리는 아기용의 부하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네 나한테 부탁할 것이 있나? 어? 야! 할인율이 장난 아닌데? 3만에서 2만 7천에서 2만 4천에서 2만 4천에서 1만 8천? 그럼 몇 프로 깎아주는거야? 이거? 거의 반값이네? 1만 2천 깎아줬으니까 대충 40%쯤 깎아주는건가? 엄청 깎아줬네 좀 더 깎아볼게요 1만 8천 자네로군 그래 더 기부할게요 1000개 더 아직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더 먹일게요 더 먹여 1000개를 기증하시겠어요? 네 오늘따라 버크의 울음소리가 더 깎아 아 야 이제 좀 많이 먹여야되나본데? 좀 많이 받으시네 이제는 듀얼 버크의 작은 꼬리 오늘따라 버크의 울음소리 야 잠깐만 3천개로는 어림도 없나봐 몇 개 먹여야되는거야 이거 몇 개를 먹는거야 이 사람 1000개 더 오늘따라 버크의 울음소리 야 야 잠깐만 먹기만하고 더 안 깎아주는거 아냐 이거? 깎아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800개 더 오늘따라 버크 아하 이씨 안 깎아주네 8천원도 낸다고? 얼마나 줘야 8천원까지 깎는거야 이거 듀얼 버크의 작은 꼬리 자 이제 먹기만하고 안줄거 같네 더 기증 마을의 기증 오늘따라 버크 야하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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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 아 속았네 너 안깎아줘 이새끼 하하하 하하 하하 아니 오늘따라 버크의 울음소리 만드니 몇천개를 처먹었는데 듀얼 버크의 씹덤풀 600개 기증 기증 진짜 깎아줘 오늘따라 버크의 울음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군 한번 더 기증해보자고 천개 더 진짜 다 준거야 형 거의 만개 다 냈어 나 어 어 곧 자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나타났곤 그래 네 하늘이 울리고 땅이 꺼질 듯한 괭음이 숲 전체를 뒤덮었는데 아기용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구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며 50% 이상 깎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저렴해졌네 오 두개 네 근데 왜 이 그 왜 갈수록 반말을 하시는 처음에는 분명 존댓말 하셨는데 친해지니까 이제 막 반말하시고 뭐 시킬 것 같고 그렇네 오고 왔는가 오케이 뭐 일단 최대치만큼 거의 깎은 것 같습니다 또 모아가지고 더 깎을 수 있나 실험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얼마까지 깎아지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택배? 좀 사볼까요? 오 야 개당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이거? 둘 넷 천 천개 120원 120매소 빡통천지라고 아 조용히 안하나 빡통천지라뇨 이마 빡통한테 빡통이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쁜거지 어? 아니 저기 유엑스 링크님 이거 좀비에 잃어버린 어금니 말고 그 리플의 템 산다고요 사레르크 형 반송 택배가 가면 되나 오 거의 가득 찼어 좋은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내물이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버크에 씹던 풀 4141기 한방에 기부 600개 기부 곧 자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직 안 깎아줍니다 야 이 정도나 먹었는데 안 깎아줘? 펜타우루스 뼈 1782개 기부 1100개 기증 곧 자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 물렸다 아 이 돈이면 평생 씨압 사겠는데 밑장 빼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왜 100개가 비는데요? 예림아 예림아 100개 어디갔어? 이런 알고도 사준다 열 101개가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지 왜 네가 서비스를 받냐 디지털 노예야 아니 왜 서비스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건데 리프레 마을에 최고 지지자가 왔군 덕분에 리프레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네 라고 말하고 또 받아가? 또야? 900개 오오 오늘도 마법의 씨앗을 얻으려고 온 거지? 우리가 만날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군 나는 자네와 얘기하면 편해지고 자네를 좋아하고 나 또한 자네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야 한 5만개 처먹고 어? 말 바뀌는거 보소 항상 반갑게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마법의 씨앗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라면 벌써 준비해뒀네 한 개에 8천매수만 주면 되네 우린 오랜 친구 사이니까 말이야 맞지? 몇 개나 필요한가 쓰읍 20개요 오 그나저나 소식은 들었나? 우두머리 용이 좌취를 감췄다고 하는군 사악한 혼테일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을 보니 오오 소리가 있구만 아니 대머리 도적 아닌가 반갑네 자네가 해준 활약적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을 정도네 우리 마들 마을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있지 자네 우리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나 아주 끝이 없어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야겠다 너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진짜 안 줘 이제 그만 줘 그만 줘 쓰읍 자 이렇게 8천원까지 깎았는데 여러분은 얼마까지 깎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여기서 손절할게요 예 이정도면 익절인가? 리프레 리프 나뭇잎마을 컵 나뭇잎마을? 나뭇잎마을? 혹학이 간절 제 시작